어, 그래. 법원 앞에서 보지. 네, 주사님. 법원 앞에서 봬요. 여보세요? 네, 주사님. 진솔아, 어디고? 안 오나? 도착했는데 어디예요? 너무 추워. 뭐? 도착했다고? 어딘데? 안 보이는데? 응? 입구 앞인데? 너무 추워요. 어디예요? 어, 그래? 안 보이는데? 야, 내 손 한 번 흔들어. 내 보이는 거. 응? 손 흔들고 있는데? 안 보여요? 아, 진짜 뭐. 아, 자가사비는. 말로, 이거. 아, 뭐라는 거예요? 야, 법원 입구 간판 앞이라고. 저도 법원 입구 앞인데요?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구만. 울산지방법원 간판 앞이라고? 안 보이나? 네? 울산지방법원이요? 경남 양산인데 당연히 창원지방법원 아니에요? 뭐, 창원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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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장난하나? 당연히 경남 양산인데 법원 앞이라고 하면 창원지방법원 아니에요? 행정구역과 국가기한관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입니다.